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IBM에서 테이프, 좀 전에 말씀하신 좀 오래된 테이프 세일즈를 담당하고 있는 현명한 실장입니다. 테이프라고 얘기하면 아마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아예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나이가 나올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테이프 장비를 소개하면서 예전에 비디오 테이프, 카세트 테이프 얘기했더니 아예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오래된 기술인데, 재무에 보시면 시장에서 테이프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어딜까요? 그러니까 글로벌한 얘기인데 한국에서도 점점 새로운 시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제가 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젠다는 테이프 시장에 다시 주목받는 이유하고요. 그럼 저희가 이제 IBM에서 왔으니까 저희 테이프에 좀 좋은 점을 말씀드려야 되겠죠. 그리고 전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제가 세일즈고 세일즈 세션이다 보니까 그렇게 어렵게 들지 않으셔도 됩니다. 편안하게 앉아주셔서 그냥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테이프이 늘어나는 가장 큰 이유는 비정형 데이터 때문입니다. IDC 자료에 보면 2025년까지 180 제타바이트까지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 그런 데이터가 뭐냐면 대부분 비정형 데이터입니다. 아래 밑에 보면 분당, 유튜브나 넷플릭스, 트위스트, 구글 이런 곳에서 어마어마한 데이터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데이터들이 전부 디스크에 쌓을 수 있을까요? 이런 게 항상 의문인 거죠. 클라우드 센터에. 그러면 성장 속도는 어떨까요? 비정형 데이터의 속도는 데이터는 매년 평균적으로 16.5%가 증가한다고 합니다. 전세계 스토리지 증가 속도보다 한 21% 더 빠르게 데이터가 증가하는 거죠. 스토리지 사는 것보다 더 빠르게 데이터가 증가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중에 파일 및 오브젝트, 비정형 데이터가 60% 이상 빠르게 증가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새로운 용어가 나옵니다. 콜드 스토리지라는 용어죠. 요즘은 제가 테이피라는 얘기를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테이프를 얘기하면 고객이 먼저 크로즈합니다. 테이프는 그만, 됐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냥 요즘은 만나시는 고객한테 콜드 스토리지라는 용어로 다가갑니다. 콜드 스토리지라는 용어에 대해서는 뒤에 좀 자세히 다룰 거니까 그때 좀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증가는 우리 기업들의 가장 큰 숙제 중 하나겠죠. 첫 번째 랜섬웨어 얘기입니다. 이건 뭐 많이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랜섬웨어 피해가 너무 큽니다. 아마 작은 곳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나지만 어느 누구도 내가 랜섬웨어 걸렸다는 얘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조용히 복구하거나 어떤 비용 지불로 해결하겠죠.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데이터를 파괴하고 데이터를 탈취, 유출 그리고 시스템 부팅, 블룸 등 랜섬웨어가 가지고 있는 악의적인 요건들은 너무 많습니다. 피해 사례나 비용도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연간 77% 정도 비용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 왜 퇴입일까요? 한번 볼까요? NSIT 그러니까 미족표준기술연구원에서 한 다섯 가지 정도 보안에 대해서 얘기를 한 차트가 있어요. 그래서 평상시는 식별, 보호, 감지 이런 거를 잘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거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잘하고 있는 보안 솔루션에서 엄청 잘하고 있을 겁니다. 그럼 요즘에 대응되는 게 뭐냐면 레질리언스라는 용어를 쓰는데 회복력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회복력은 우리가 백업 솔루션에서 복구하고는 다른 의미입니다. 복구는 지금은 백업 서버도 랜섬웨어를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회복력은 굉장히 큰 이슈 중 하나죠. 그럼 이런 회복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가장 큰 중요한 포인트가 뭘까요? 그거는 바로 에어갭입니다. 에어갭.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공극이라고 하는데 네트워크가 들어갈 수 없는 어떤 상황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새 회복력에 관련된 솔루션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공극을 주고 그리고 들어온 데이터를 분석하고 분석한 데이터 중에 랜섬웨어가 감염됐으면 알려주고 좋은 솔루션 많습니다. 문제는 가격이 비싸죠. 아까 얘기해 5개 차트 중에 3가지 차트에 보안 솔루션을 위해서 고객들은 많은 돈을 투자하는데 회복력을 위해서 또 돈을 투자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비용 대비 어떤 게 가장 좋을까요? 이미 오래전부터 쓰고 있던 퇴입장비 퇴입장비에 한 번을 더 백업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이름 같죠? 요즘은 예전처럼 주센터에서 백업해서 차로 날리지는 않습니다. 그림처럼 DR센터로 이미 VTL이 다 데이터를 보내놨습니다. 그럼 뭐만 하시면 되냐면 DR센터에 작은 테입장비 하나 놓고 한 번 더 백업하시면 세벌 백업이지만 실제 아까 얘기한 랜섬웨어에 대한 안정장치가 하나 되는 거죠. 요즘 LTO9이 미디어 하나당 18테라입니다. 그러면 100개면 1.8페타를 저장하는데요. 실제 공간이 별로 안 필요합니다. 그리고 소산하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가 암만 커져도 정말 저렴한 비용으로 정말 그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기업들이 가장 중요하게 요즘 포인트로 잡고 있는 ESG 경향입니다. 전기 소비, 탄소 배출 저감이 반드시 필요하죠. 아직은 뭐 생각이 없을 수도 있지만 하반기부터는 전기세가 많이 올라간답니다. 기업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87%가 환경문제 해결이 제품 경쟁력 차별화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지금 서두에 말씀드린 콜드 데이터를 콜드 데이터가 뭐냐면 실제 억세스가 없는데 디스크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보통 콜드 데이터라고 하는데 이 콜드 데이터 저장을 위해서 디스크가 계속 가지고 있다면 전기를 계속 소비하겠죠. 이렇게 왼쪽 차트에 보면 계속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디스크는 계속 전기를 쓰니까 테잎은 라이브러리가 디스크 테잎 라이브러리가 미디어에 저장하는 순간부터는 저장 전기를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테잎 미디어를 밖으로 빼서 소산하면 비용은 더 저렴해지게 되죠. 그래서 전기 소비나 탄수 배출 저감 필요한 고객사들은 테이블만이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새로운 얘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거냐면 콜드 데이터라는 용어입니다. 실제 이게 미국의 데이터를 연구하는 학술지에서 연구를 했습니다. 3개월 후 액세스가 없는 데이터 비율이 얼마일까요? 90%랍니다. 그럼 실제적으로 고객들은 1페타 중에 10%만 분석이 필요한 데이터고 나머지 90%는 그냥 분석은 필요 없지만 갖고 있어야 되는 데이터라는 거죠. 그럼 1페타 중에 90테라가 그냥 디스크에 저장되고 있고 전기를 소비하는 겁니다. 그럼 이 데이터들을 정말 디스크에 보관하는 게 맞을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뒤에 좀 유스케이스를 가지고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케아는 아이디 센터에서는 어떻게 얘기할까요? 혹시 글레이셔라는 용어를 많이 아시죠? 글레이셔가 빙하라는 뜻입니다. 빙하 빙하가 뭘까요? 실제 떠다니는 보이는 빙하는 크지는 않습니다. 하부단의 큰 콜드 스토리지처럼 콜드된 얼어져 있는 빙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AWS 같은 기업들은 이렇게 테잎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글레이셔가 60% 이상은 다 테잎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중에 글레이셔의 디바카이브라는 또 비용도 있습니다. 그거는 테잎 소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보면 12시간 안에 데이터를 억세스할 수 있게 됐다는 그 부분이 소산에 대한 얘기입니다. 실제적으로 데이터 센터 고객들은 테잎을 정말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글은 어떨까요? 구글은 저희의 큰 고객 중 하나예요. 실제 미디어를 어마어마하게 사용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사용하는 지메일이나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대부분 테잎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앞단은 제가 설명을 드리고 뒤에 한 5가지 케이스로 이 콜드 스토리지를 어떻게 만들면 되고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를 제가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차트에 보시면 저희 IBM은 GPF 파일스템이라는 파일스템이 있습니다. 이렇게 파일스템을 처음에 납품할 때 저희가 테잎을 같이 납품합니다. 고객이 만약에 22페타의 파일스템을 달라고 할 때 저희가 여쭤봅니다. 분석력 파일스템이 얼마고요? 그리고 저장할 파일스템이 얼마입니까? 물어보고 실제로 제안을 이렇게 합니다. 2페타는 아까 얘기한 SSD나 일반 스토리지로 하고요. 티어를 나누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20페타는 테잎을 넣는 거죠. 그렇게 되면 실제 정책에 의해서 억세스가 3개월 동안 없는 데이터는 자동으로 얘가 테잎으로 넘겨놓습니다. 클릭하면 다시 오게 되죠. 실제 고객은 22페타를 구매했지만 전기도 적게 먹고 실제 자동되는 이렇게 티어링 구조에 콜드 스토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는 저희 파일스템을 써야지 가능하죠. 그런데 이렇게 저희 고객들이 저희 파일스템을 다 바꿀 수 없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뒤에처럼 이거는 이제 저희가 많이 테잎을 납품하는 아까 구글이라는 데이터 센터에서 저희한테 요구한 건데 이렇게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어마어마하게 쓰고 계십니다. 대부분 이 클라우드 업체들은 엔사라든지 얘네들은 이 오브젝트를 계속 증설할 수 없습니다. X86 서버를 계속 늘려야 되고 콜드 스토리지가 가장 크지니까 가장 중요한 건 또 클라우드 비용을 내려야 됩니다. 클라우드 비용을 내리기 위해서 이거 지금 디스크 말고 다른 대안 장치가 필요한 거죠. 저한테 요구한 거는 뭐였냐면 오브젝트 스토리지 같은 테이블 갖다 달라고 했어요. 이게 제품이 어떤 제품이냐면 이 테잎 라이브러리를 오브젝트로 변환하는 제품입니다. 실제적으로 외부에 봤으면 그냥 오브젝 버키처럼 생겨있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오브젝트처럼 데이터가 이거는 이제 데이터는 내부 파일 관리는 DB를 사용하겠죠. 어떤 DB에서 오래된 데이터는 여기 썼다가 자동으로 이렇게 테잎으로 들어가게 되죠. 아까 테잎이 좀 느리다고 하셨는데 이런 테잎들은 어떻게 리드를 하냐면 오브젝트 디스크처럼 리드합니다. 드라이브 4개에다가 이레이즈 코딩으로 드라이브 라이트를 하고 읽을 때는 3개 동시에 읽기 때문에 1기가 이상의 속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영상이나 좀 더 빠른 데이터 억세스를 위해서는 이렇게 구성해서 지금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또 뭘까요? 요즘 백업을 할 때 고객들 보면 나스가 굉장히 많은데 여기 한번 보실까요? 나스 용량을 88억 개입니다. 파일 개수가 88억 개고 한 1페타 정도 됩니다. 이거를 백업할 수 있는 솔루션이 있을까요? 퀘스천입니다. 그런데 이런 데이터들이 계속 생겨납니다. 비정의 데이터들이 어깨는 이제 우습죠. 1, 2어깨를 백업할 수 있는 백업 제품은 없습니다.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테잎이 느리다는 얘기는 테잎에 백업을 할 때 드라이브 하나에 써서 느린 거지 여러 개 쓰면 빠르긴 하는데 실제 그렇다고 해서 백업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나오는 게 아카이브입니다. 좀 생소하긴 하겠지만 아카이브는 뭐냐면 백업하고는 틀리게 오래된 데이터를 자동으로 테잎에 옮기는 기술입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방송사 이런 데서 많이 사용하고 있었고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이 파일을 88억 개잖아요. 88억 개를 첫 번째 풀로 테잎에 넘길 수가 있습니다. 이건 좀 오래 걸리겠죠. 그 다음부터는 그 다음부터는 여기서 이렇게 이 웜 나스로 넘어오는 파일들 중에 변경된 부분만 계속 변경 부분 인크리멘탈로 테잎에 맞춰주는 기능을 하는 거죠. 실제적으로 얘가 큰 하나의 백업 셋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객은 여태까지 이거를 백업할 수가 없었어요. 백업을 못하고 그냥 스냅샷 디스크 기반의 스냅샷으로 보호했는데 이제는 고객이 테잎 소산을 해서 비용 대비 효율 좋게 테잎으로 소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백업으로 이런 비정형 데이터를 복구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아카이브나 좀 더 새로운 솔루션으로 테잎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 케이스는 방송 쪽입니다. 여기 고객사 중에 방송 고객사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방송사는 정말 오랫동안 테잎을 썼던 고객입니다. 얘네들은 아직도 테잎을 씁니다. 심지어는 백업을 안 합니다. 여기 영상 데이터는 우리 그 KBS SBS MBC에서 가끔 옛날 영상 나오는 거 많이 보셨죠? 그런 영상들이 전부 테잎에 아카이브된 데이터입니다. 얘네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런 미디어 관리 서버를 사용해서 컨텐츠 관리 서버를 사용해서 이 파일들을 전부 관리하게 됩니다. 한번 볼까요? 인젠스트라고 하는데 영상을 찍어와서 큰 풀에 넣어놓겠죠? 스토리지 풀에 이 노는 데이터들은 어떤 편집하는 사람들이 붙어가지고 다 영상을 편집하겠죠. 마지막에 뭐랄까요? 송출합니다. 송출. 그래서 우리가 유스나 이런 데서 영상을 잘 볼 수가 있죠. 그렇게 끝난 데이터는 여기는 이제 소프트웨어가 뭐 이런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Diva, SGL, 젠 같은 솔루션이 있는데 이런 아카이브 솔루션으로 사용해서 테잎에다가 저장을 합니다. 이미 10년, 20년 KBS는 만 슬롯 이상입니다. 거기에 모든 테잎 라이브러리에다가 여태까지 영상을 다 저장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만한 영상을 저장할 수 있는 스토리지는 없습니다. 솔직히 심지어 지금 방송에 4K 영상이 몇 개나 있을까요? 전부 HD급입니다. 근데 4K나 8K로 가면 어떨까요? 이걸 디스크에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시장들이 비정행되어 있기 때문에 테잎을 가지고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은 이제 케이스인데 저희 테잎도 파일스템이 있습니다. LTFS라는 파일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신기하죠? 그래서 테잎을 가지고 윈도우에 디렉토리처럼 만들어줄 수 있는 솔루션입니다. IBM에서 제공하고 비용이 크게 들지 않습니다. 이런 거는 어디에 많이 쓰냐면 이 밑에 넷플릭스라고 제가 이렇게 하나 만들어놨는데 한국 넷플릭스에서 한국 드라마 많이 만들죠. 그 한국 드라마가 여태까지 저는 네트워크로 전송되는 줄 알았습니다. 해외나 이쪽에 아닙니다. 전부 한국 드라마가 제작이 되면 LTFS를 포맷으로 미디어를 두 번 이상 카피해서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EMS 특성 같은 해외 특성으로 전달합니다. 항공 특성으로 전부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미디어는 어딘가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넷플릭스 내부적으로도 잘 안 쓰는 영상은 큰 라이브를 저장하고 있습니다. 그게 잘 쓰는 빈도가 높아질수록 디스크에 올라오게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영상 데이터가 많은 고객사나 심지어는 병원 팍스나 이런 고객사들은 앞으로 이 테잎 시장을 이런 새로운 시장을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제가 이제 새로운 개념의 콜드 스토리지에 대한 얘기를 좀 했습니다. 좀 약간 신선하였으면 좋을 것 같고요. 여태까지 뭐 알았던 테잎 말고는 좀 다른 얘기를 해서 좀 좋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짧게 그래도 저희 IBM 다른 테잎 라이브도 많은데 IBM 자랑을 좀 하고 가야 되겠죠. 테잎 라이브를 많은데 왜 IBM 테잎일까요? 한번 볼까요? 보시면 뭐 차트에 19년 연속 1등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내구성이 좋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부분이 가장 마음에 드는데 아직도 R&D에 투자합니다. 올해 저희는 IBM은 새 장비가 또 나옵니다. 데이터 센터를 위한 장비가 뒤에 제가 설명드릴 텐데 저희는 계속해서 테잎 라이브를 연구하고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0년 됐다고 합니다. 60년 아마 여기 닐테잎도 아시는 분도 계시긴 한데 초창기부터 해서 다 IBM을 생산하고 드라이브를 만들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LTO 드라이브는 현재는 IBM만 생산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HP도 하고 퀀텀도 했었거든요. 이제는 IBM만 드라이브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생산해서 다른 벤더들에게 드라이브를 주고 있는 실적입니다. 밑에 자료를 보시면 한번 볼까요? 보통 고객들이 LTO5 정도까지 쓰고 있을 것 같아요. LTO5나 6 정도 용량이 굉장히 크죠. 6도 그런데 아까 지금 말씀드린 LTO9은 18테라입니다. 초당 400메가바이트 비합축 기준이거든요. 드라이브 하나당 이러면 10개면 1기가 이상이 나오기 때문에 테잎이 느리지는 않습니다. 영상 입장에서는 파일 작은 거를 보관하기에 좋고 그렇다고 판단됩니다. 19년 연속 1위라는 것은 글로벌 차트고요. 실제적으로 IBM이 이만큼 포지션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고 싶은 것은 델하고 HP도 꽤 많은 테잎 러브를 팔고 있습니다. 저희 OEM 제품이거든요. 대부분 그런데 왜 이렇게 테잎이 이쪽에서 많이 파는 이유냐면 LTO9이 나오고 나서부터는 테잎 장비가 작아졌습니다. 서버 업체들이 가져가서 팔 정도로 굉장히 슬롯도 작아지고 장비가 작아집니다. 그래서 요즘 서버 업체들도 굉장히 테잎 러브를 많이 팔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대형 라이브러리는 IBM 오라클 퀀텀 정도 팔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구성은 어떨까요? 라이트 되고 나서는 테잎 미디어에 라이트 되고 나서는 디스크보다는 훨씬 안정적이라고 합니다. 아까 그 방송국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10년 15년 동안 한 번 라이트 된 미디어를 가지고 아카이브 영상을 계속 틀고 있거든요. 심지어는 KBS나 MBC SBS는 테잎만 쓰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시면 내구성이 나쁘다 이런 거는 잘못된 상식이고요. 실제 그 적절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고 그리고 보통은 방송사에서는 한 카피 본을 가져가지는 않습니다. 멀티 카피 본을 가져가거든요. 그리고 방송 솔루션들이 예를 읽다가 에러가 발생하면 다른 미디어로 복보를 만드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런 기능을 써가지고 계속해서 두버를 가져가면서 미디어가 싸니까 안정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저희 라인업이 그렇게 복잡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한 번 보시면 요거는 다트 같은 장비고요. 요거는 아홉 슬롯짜리인데 작은 장비입니다. 아홉 슬롯 치다 해도 162테라가 들어가거든요. 슬롯 9개라 해도 요게 이제 주력으로 저희가 판매하는 TS4300이라는 장비입니다. 드라이브 21에 슬롯이 280 슬롯입니다. 보시면 슬롯이 좀 많아 보이긴 하죠. 근데 여기 제가 중간에 라이브를 건너뛸게요. 건너뛸고 한 보면 2만 슬롯입니다. 2만 슬롯 슬롯이 2만 슬롯이라 들어간 장비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정말 잘 팔린 장비였습니다. 근데 저희가 올해 아이비엠이 중간 장비를 내놓습니다. 여기 보시면 슬롯이 1548 슬롯입니다. 일반 넥처럼 생겼는데 옆에 거는 280 슬롯인데 그 옆에 거는 1500 슬롯이 들어갑니다. 1500 슬롯이 들어가면 28 페타바이트가 저장이 됩니다. 이 용도가 뭐냐면 아까 얘기한 구글이나 이런 데이터 센터들이 저희 아이비엠에서 요청한 장비입니다. 렉처럼 생겼으며 슬롯은 많이 적재하면 좋겠다. 콜드 스토리지가 많이 늘어나니 그런 저장용으로 테잎을 만들어다오 해가지 맞는 장비가 이 다이아몬드 백이라는 장비입니다. 상큐부터는 아이비엠에서 이 장비를 판매할 계획이 있고요. 아마 고객들이 콜드 스토리지가 늘어난 고객들이 저희 제품을 주목하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요차트는 옛날에 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아이비엠은 56년부터 60년 이상의 PTL 기술 보유 회사입니다. 자랑은 아니고요. 밑에 보시면 오라클 같은 경우에는 스토리텍이라는 예전에 장비가 있었습니다. 이 장비를 썬이 인수를 하고요. 썬이 다시 오라클의 썬을 인수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라이브리 기술은 여기서 끝났습니다. 스토리텍 거를 그냥 가져다 썼습니다. 소프트 회사니까. 지금도 업데이트가 없습니다. 퀀텀은 어떨까요? 에딕이라는 회사를 흡수합니다. 그 이후로 쭉 나오는데 예전에 퀀텀 라인은 지금 없습니다. 에딕 라인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듯 좋은 회사 거를 흡수하는 거죠. IBM은 그런 적이 없다는 거죠. 홀로 외로이 기술을 개발한 IBM의 기술력을 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드라이브는 드라이브는 어떨까요? 드라이브 드라이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LTO 드라이브는 단독 생산합니다. 그래서 오라클에도 주고 HP도 주고 컨텀도 줍니다. 저희가 이미 얘네들은 생산 다 포기했고요. 예전에 T만이라는 드라이브가 있었습니다. 오라클에 자체적으로 개발한 그래서 생산 안 합니다. 저희도 TS1160이라는 T만 같은 드라이브가 있어요. 아직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 LTO9보다 용량이 더 커요. 속도 더 빠르고 그러니까 LTO9이 나오면 저희는 저희 자체적인 드라이브가 또 나옵니다. 이래서 저희는 계속해서 기술을 개발하고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제가 테이블 가지고 이것저것 콜드 스토리지 얘기하면서 여러가지 얘기하면서 달려왔는데 그래도 마지막 시간에서 조금 빨리 끝내려고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들으신거는 그냥 아 이런게 있구나 정도 아시면 될 것 같고 이 세개만 딱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개는 뭐냐면 IBM은 19년 연속 시장점 1위인 제품이며 가격이 좋다.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고요. 두번째는 IBM은 유일하게 LTO 드라이브를 생산하고 그리고 가장 오래된 테이프 장비 생산 밴더다. 그리고 마지막엔 랜섬웨어 하면 먼저 테이프를 한번 생각하시고 그리고 콜드 스토리지 콜드 데이터 콜드 스토리지 얘기 나오면 테이프를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다. 여기까지 제가 좀 테이프에 대해서 오래됐지만 또 테이프에 주목받는 이유에서 좀 재밌게 설명하려고 했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IBM의 현명한 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